발라도 발라도 건조한 피부 수분 충전이 필요하다면 탐라 우롱 에센스 토너로 속부터 촉촉하게 청정 제주의 반발효 우롱차로 만든 독자 원료 피부를 채워주는 탐라 우롱만의 성분 수분을 오래 잡아주는 앰플 에센스 토너 저자극으로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수분 충전부터 미백 주름 개선까지 시그니처 우롱 퍼퓸 향으로 향기로운 마무리 티레스트 케어 탐라 우롱 에센스 토너